안녕하세요 제 커피드나미에서 온학라고 합니다. 오늘 저랑 같이 학생 생활과 수석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Let's go! Let's go! 전달아 어서 나요. 여기 학생 생활과입니다. 전달아 어서 나요. 전달아 어서 나요. 전달아 어서 나요. 전달아 어서 나요. 전달아 어서 온학. 전달아 어서 나요. 전달아 어서 나요. 전달아 어서 나요. pledge 예산의 세ong과인. 전달아 어서 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